비행장 안전점검 사람 이상무 장애물 이상무 풍양풍속 무풍 이상무 풍양풍속 무풍 이상무 GPS연결확인 비행준비완료 시동 안 켰어요? 멀어서 안 켰어요 됐어요 시동 시동! 하시고 여기로 오세요! 이륙!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할까요? 처음부터... 구호 다 못 외우셨어요? 네 이륙!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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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로도 이상무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커버링 위치로 선포선이 얘기를 안해줘요. 혼자서 다 해야되요. 커버링 위치로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지 비행 실시 좌측면 후보링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측면 후보링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커버링 바람이 얼마나 보는데 볼 때는 웬만하면 우측 퀸을 만지지 마세요. 센터 잡고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지 및 후진 비행 정지 및 후진 비행 정지 정지 계속 잡으면서 멈추면 안되고 좌우 1m 상하 0.5m 이상 체인하면 안되요 네 센터 센터 잡으면서 쭉 가면 헐럭거려요 네 멈칫하면 안되요 계속 쭉 가야되요 좌우 올리지 말고 계속 올리지요 원래 멀어지면 낮게 보여요 아 네 콜록 멈추고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갔을때 보세요 저 라바콘이 사이에 몇개 들어가요 하나 둘 셋 한 네개 들어가잖아요 높잖아요 3m에서 5m인데 하나가 1m인데 네 후진 후진 하나가 1m에요 그리고 아바콘은 똑같은거에요 네 그 사이에 3m에서 5m 잡는건데 3.5m에서 4m가 제일 좋아요 네 1m 잡으면서 그리고 그리고 커버링 위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위치가 네가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드론이 센터에 있는지 높이가 처음이랑 같은지 스키드 11자인지 정확한 위치 앞뒤 거리 지금 어때요 폰 폰 보다 폰 위에 있어요 딱 중앙에 드론이 저거 앞에 있는거 같아요 맞춰보세요 네 이걸 잘 맞추세요 손으로부터 1m까지만 허용돼요 그정도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측 승승비행 다시 모두가 꼭 좀 높아요 지금 45도에서 50도 네 동지 하나 둘 셋 넷 여섯 좌측 화강기행 동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브레임 위치로 구호를 빨리 외우셔야지 조종에 집중을 합니다 구호를 못 외우시면 구호를 생각하다가 조종하는 곳까지 말려요 머리가 하얘져요 시험보러 가면 저절로 막 나올 정도까지 외우셔야 돼요 동지 동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주비행 원주비행 위치로 동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지 선거 동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상 전진. 전제비행 70. 앞으로 전진하면서 좌 러더만 앞으로 가는 것을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고, 로더로만 조정하는거에요. 아까 포인트를 무조건 다 지나가야 돼요. 손을 지나가야되요. 손까지 가야되요 일단. 그대로 가요. 1m 전에 10일자 만들고, 멈추면 안되고요, 앞으로 가면서, 지나면서 러더 돌리고, 빨라지면 안돼요. 천천히, 멀리 갔어요. 겹치고, 그대로, 똑바로 앞으로 가고, 러더 돌리면서 천천히, 일정하게 돌리면서, 좋아요. 접근까지 가는게 목표에요. 그대로 계속 느려지면 안돼요, 일정하게. 11자 맞추고, 11자 더 돌려줘요. 러더를 더 돌려줘요. 그대로, 똑바로 와요. 지금은 11자가 아니에요. 11자로 지나야 돼요. 천천히, 러더 돌리지 말고, 그대로만 오세요. 러더 돌리지 말고, 그래야지 착륙장으로 와요. 앞으로만. 러더 천천히 돌리면서, 겹치게 만들고, 들어오면 됩니다. 전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커버링... 커버링. 커버링.. 커버링... рек법 1,2,3,4,5 비상조작 및 착륙 2m 고도상승 아이고 잘못되어 스키드 11점 그만 기상 천천히 가요 뒤로 당기면 안돼요 도도로 돌아갑니다 11점 안들고 천천히 내려가면서 앞으로 살짝 밀어주고 1m 높이까지 내려가요 약간 멈추고 위치 확인하고 수정해요 그 다음에 내리면 돼요 천천히 내려요 꼭 가운데 아니라도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네 모터 정지 정상 접근 및 착륙 정상 접근 및 착륙 자세 모드 변경 한칸 내려요 변경 확인 시동 시동 이륙 잡으면서 흘러가면 안 돼요 맞습니다 앞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으로 집중하세요 고도 더 올리고 고도 올리고 뒤로 살짝 당기고 그만 올리고 잡아놔요 안 움직이게 고정시켜요 고정 버텨 버텨 됐으면 정지 정지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착륙장 위치로 착륙장 위치로 천천히 천천히 앞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옆으로 가야 돼요 네 천천히 빨리 갈수록 어려워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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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잡아놓고 정지 흘러 when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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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뒤로작 세게 당뇨. 천천히 앞으로 밀리면 안돼요. 앞으로 가고 있어요. 잡으면서 밀리지 않게 잡으면서 천천히. 안전벌이. 카메라 있으니까 그래서 앞쪽에 내려요. 밀리지 않게 버텨요. 그대로 내려요. 끌으면서 오면 안돼. 수직으로 내려야 돼. 앞쪽 살짝 가고. 천천히. 가봐요. 멈춰. 순간 멈출 때 내려야 돼. 오면 안돼요. 가만히 멈추게 해 놓고 내려요. 그대로 내려요. 내리세요. 지금 멈출 때 내려요. 하늘에서 가만히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멈출 때까지 내리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탈락이에요. 시동. 이륙. 이동.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미리미리 바로바로 잡아요. 가만히 있게. 동지 하나 둘 셋 넷 넷 다. 이 상태에서 내리기는 한데. 밀리지 않게. 쉽잖아요. 아니요. 안 쉬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10분 넘게 날렸습니다. 아까 55분에 시작했는데 14분이면 많이 날렸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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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GPS 끄니까 어렵네요. 처음 꺼봤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더 어려워요. 그러면. 쉬워요. 지금 하늘만 보셨잖아요. 네. 쉽게 하시면 돼요. 네. 하늘에서 잡아놓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배터리 분리. 배터리 분리. 배터리 분리. 조정기 오프. 조정기 오프. 조정기 오프. 한 번만 딸까? 가면 돼요. 비행 후 기치 점검. 비행 후 기치 점검. 프로펠러 이상무. 모터 이상무. 암 이상무. 이거를 편하게 하시려면. 네. 프로펠러. 모터. 암 이상무. 한 번만 하면 돼요. 프로펠러. 모터. 암. 이상무. 세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메인 프레임. 메인 프레임. GPS. GPS. 이상무. 수신기. 소신기. 이상무. 스키드. 스키드. 이상무. 이것도 그냥. 메인 프레임. GPS. 소신기. 스키드. 스키드. 이상무. 네. 배터리 탈차. 배터리 탈차. 이상 있으면 이상있다고 하면 되는 거고. 네. 고정상태 분량. 근데 그럴 일이 거의 없죠. 네. 스키드.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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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찍으시면 되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enorm demos ocasional 안 VOICES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터리를 내려놓고 배터리를 내려놓고 찍고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